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 에미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식으로 어죽을 만들려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제 기억에는 1년에 한 여름에 두 번 정도를 갔는데 남자조랑 여자조 팀을 해갖고 이렇게 남자들이 고기 잡아오면 가마솥이랑 준비해갖고 이렇게 오죽을 써먹는 걸 그거를 추억삼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강에 직접 나왔습니다 불은 제가 그냥 돌을 모아다가 가마 크기를 한번 맞춰갖고 가마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 가마가 4개 있는데 또 샀어요 어제 이게 좀 많이 무겁네요 재료 준비 칼도막 얘는 아까 잡은 고기 벨 다 닦고요 얘는 야채 배추랑 청양고추랑 얘는 찹쌀이랑 잎살 물에다 불렸어요 아침에 한 4시간 전에 불렸고요 이거는 지하수를 제가 길어왔고요 계란 넣을 거고요 재료가 이거밖에 없네요 네 이건 소금 이거 밀가루 마지막에 수제비에서 넣으려고 수제비 밀가루를 준비해 준비물은 여기 다예요 여러분 밀가루반죽에서 이따가 수제비에서 조금 넣을 거예요稱abel 조금 살짝 타갖고 반죽해서 비닐에다가 싸놨다가 조금 지려주면 먹을라고 해요 집이 여기서 좀 멀어요 오 백스킬 achei cry 바꼈하게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반죽 끝 넣어놓을게요 얘는 좀 조각하라고 여기다 놓고 얘는 실파예요 실파 담아내기 양파 당연히 들어가는데 저는 항상 담아내기 넣습니다 양파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밖에서 하니까 야외 촬영장도 어차피 밖인데 여기는 또 새로운 것 같아요 고추는 조금만 넣을게요 이게 되게 맵더라고요 이게 지금 칼도마가 되게 안 골아요 평평하지 않아갖고 잘 안 썰려 마늘도 계란도 미리 준비 다 해놓을게요 쌍알이에요 제가 쌍알을 되게 좋아해갖고 쌍알만 사서 먹어요 계란은 3알을 준비했습니다 얘 하나다 오 큰 한 알 어릴 때도 이렇게 잘게 넣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햇감자예요 여러분 저 옷이 어때요? 예뻐요 북한의 꽃바지예요 집에 요거 한 벌씩 여름에 다 한 사람 한 벌씩 있어요 너무 이쁜데요? 배추는 사왔어요 저희 밭에다 심었는데 아직 어려갖고 따먹기는 미안해갖고 여러분 저번에 봤죠? 내기풀 기억나세요? 순대할 때 넣었던 건데 이렇게 오죽이랑 순대할 때만 넣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나무가 바짝 말랐어요 꼭 연기는 왜 나한테만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와우 잘 못해 잘 못해 배추 캐기 끝 어? 고기 와 대박이에요 어릴 때가 엄마가 맨날 해줬는데 이건 내가 안 해요 이렇게 부드럽게 웃겨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식사를 넣으세요 식사를 넣습니다 이게 버섯가루예요 표고버섯가루 버섯가루 넣고 감자가 오래 익으니까 배추는 나중에 넣을게요 감자랑 야채들 아까 손번더 내기풀 꼭 넣어야 돼요 좀 놔둘게요 그리고 끓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2, 30분 끓일게요 자 여러분 너무 잘 끓죠? 된장 조금 넣을게요 조금 들어갑니다 쌀 한 5분만 더 끓이고 배추넣고 배추가 끓으면 수제비 넣을게요 10살, 11살 때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해먹던 기억이 나서 했거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제가 도시락통에다가 북한은 얘 벤떠라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양장어 보니까 소세지 써갖고 얘는 어제 담근 오이소박인데 소박이보다는 무침인 것 같아요 음 맛있어요 저번에 뚜덕고 갈 때보다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질어졌는데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근데 수제비 어느 나라식이에요? 너무 커요 왜 이렇게 뜯었지? 음 맛있어 여러분도 집에서 이렇게 많이 해놓고 드시면 이렇게 하면 제가 한 2, 3일 먹거든요? 담아넥이랑 저번에처럼 기름 똑같이 한 건데 들기름 넣고 이거 촬영장에서 한 500m를 나왔는데 이거 다 메고 오느라고 진짜 아침에 새벽 5시부터 죽는 줄 알았어요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촬영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맛있어요 맛은 10배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서 해먹으면 될 것 같아요 뭐? 어죽 강에서 끓여두세요 친구분들이랑 저는 친구가 없어서 혼자 끓여먹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요거 봐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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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이름 뭐에요? 범뎅이? 봄댕이?